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칭찬 중에 우리 사유리 씨는 잘 아시겠지만 마지메하다 응응 어? 마지메하다? 너 눈 뒷 보니까 오늘 한 대 마지메하다 너 눈 똑바로 떠 마지메하다 아 마지메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당신 참 마지메하다 이 칭찬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칭찬이거든요 조사를 보시면 일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근면하다 응답한 비율이 50%에서 66% 1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다른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본인 이미지도 근면하다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실 근면하다는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와이프한테 느꼈던 부분인데요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대기업을 다녔었거든요 일본의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야근을 11시 전체 끊길 때까지 하고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고 정말 일주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이랬던 것 같은 느낌 일본은 근무시간 외에 수당을 잘 주는 나라인가요? 네, 잘 줘요 와이프 다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받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만약 화장 받고 싶어요, 새벽에? 새벽이라도 같은 가격으로 금액으로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일본에서 저는 한 번 촬영이 있어서 일본에서 일일곱 시, 오전에 일일곱 시에 예약했는데 추가 요금으로 70만 원 나왔어요 에이, 에이, 에이 우와, 너무 이렇다 어,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월급은 좀 작은데 수당, 테아테라고 하는 게 예, 예 충실하게 돼 있죠 야근을 잘 노리면 한 몫 챙길 수 있던데 한 몫 단단히 야근, 야근 모신으로 야근 야근 모신으로 그거는 이제 마지매하지 않은 생각이죠 아, 마지매하지 않은 생각 근데 이제 일본에는 가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로사거든요 과로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건데 2002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판에 등재된 일본어입니다 와, 가로사군요 오, 가로사군요 가로, 가로시 근데 이제 그만큼 가로시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서 등재될 만큼 일본에는 일본의 이 과로사의 역사는 굉장히 깊은데요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죠 대기업 신입사원이 사택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죄송해요 본사, 전국지사 전부 이제 불 끄는 캠페인 빨리 퇴근하라고 이런 캠페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CEO도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일본에 공부하고 일하고 했을 때 동료들을 보면 아, 이 친구들 정말로 근면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의 근면성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일본도 1870년대, 80년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본을 처음 보고 어,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고 이제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1882년에 요코하마에서 발간된 영차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게으르고 향락을 즐긴다 문명사회로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고 향락을 즐겨서 그런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의외다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근면성실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를 근면성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일지 수백 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백 년요? 아주 옛날 일본에는 마비키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비... 마비키요? 이 마비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속가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식물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일부 이제 좀 제거를 하죠 그런 걸 우리가 마비키라고 하는데 이 애도 시대에는 이 마비키가 어린아이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잎 하나라도 줄 생각으로 영하 사례가 일어납니다 헉! 그러니까 우리가 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 적셔서 그냥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바스테라는 풍습도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 인권도 없었나 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마비키나 우바스테 같은 이런 풍습은 사실은 인구 압력을 견디기 위해 생겨난 풍습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생긴 풍습인데 이 마비키가 사라지려면 생산성이 크게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생산돼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냐면 17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보면 경지 면적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면서요 인구도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요 그런데 18세기가 되면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미 토지는 개간할 대로 다 개간을 했고 여기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개간된 토지에서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쌀도 하나를 심어도 좀 더 많이 열리는 걸로 그다음에 이모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농사를 지어서 생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땅이 지력이 빨리 떨어지죠 농사를 두 번 지우니까 그래서 이때 쉽게 얘기하면 영양분, 양분이 충분한 금비라고 비료를 사서 써야 돼요 이거를 사서 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옷감 짜고 농안기, 농범기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정말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금면 혁명이라고 합니다 금면하게 일해서 생산성 혁명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근데 정말 죽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금면하게 사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나중에 단어 혁명을 하면 노동자를 확보할 때 우리가 취업시켜줄 테니까 일해라 그런다고 성실히 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금면하게 일하는 게 몸에 배워야 돼요 오랜 시간 습득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일본은 자동적으로 금면한 농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로 그대로 흡수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